다스려야 내가 오늘 보고 시험해야 돼 어떻게 꿈간에 걸 낙도 들어가야 돼 여보, 내가 잘해줬네 아, 좋지? 당신이 가고 있는데 사설에다가 남자가 돼 야, 야, 야 내 날씨가 어데사 나 나를 좋아했어, 나를 난 안 좋아했어 야 영화만 떠나보면 아쉬워 눈물이 나를 해 평일이 없네 평일이 없네 사랑하기 딱 좋은 형이네 나와 나와 중에 어둑한 야, 이 가고 속에 비싸게 오두막지치지 말고 군대의 맘들의 맘 변사 와 춤 좀 더 봐봐 이 경우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아까운 양을 가지고 배우는 대기 감사합니다 어디갔어 여기갔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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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